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래요 아버님 성격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야 그리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남한테 해코지 못하고 근데 열심히 살았대 근데 아버님 인생을 보면 착실하고 열심히 살긴 했지만 또 나중에 그게 우리 아버님 시대 때는 열심히 살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게 정답이라고 하지만 아버님 인생도 좀 찾았으면 좋겠어 와이프 있더라도 좀 외로워야 되고 어머님하고 그렇게 궁합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사실 한 집에서 각 방을 쓴다던가 그냥 대면 대면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잘 맞는 건 아니어서 어머님하고 사이 좋아요? 지금 한 몇 년 전까지는 괜찮은데 몇 년 전에 제가 정신 씻었는지 술 한 잔 하고 잤는데 아버님이 술 한 잔 하고 들어왔다고? 예 그전에는 제가 술 아무리 취해도 그런 게 없었는데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을 간다고 갔는데 딸내미 자는 방에 가서 소변을 한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조격기가 있을 때 꼭 소변기 같이 그렇게 느꼈었나봐요 그리고 집사람이 와서 뒤통수를 때린 때 정신이 차려진 거예요 그날 그날 대판 싸우고 나서는 막 집사람하고 딸하고 한 집에 사는데 그때부터 완전히 지금 등저히 있는 상황이 벌써 몇 년 됐어요 근데 이러다가 이혼할까 봐 무서워 그래서 저는 사실 이혼할 생각 그러면 어머니 마음이 그래요 이혼하고 싶다 소리가 나와요 그런 얘기는 살면서도 자기 입에 이혼 얘기는 달고 살았는데 그 다음에 사이 나쁘고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각방 그때부터 그전에도 각방을 썼어요 나는 TV 좀 오랫동안 보고 자고 이러니까 자기 방에 가서 잔다고 이래서 나는 거실에서 그냥 TV 보다가 자고 그게 석가가 돼 있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각방 쓰면서 말도 안 하고 아직까지 어떻게 해서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 가족 관계를 잘 풀어야지 내가 아까 그랬잖아 아버님은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고 버버시도 살 사람이고 나중에 되돌아보면은 좀 허무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어머니를 보면 어머니하고 아버님하고 궁합 자체도 안 맞긴 하지만 어머님이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나와요 그리고 이혼한다 소리도 나와 그냥 말로만 이혼하자가 아니고 이러다 정말 이혼까지 갈까 봐 무서워 그러면 나는 이날 평생 여태까지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았는데 자식도 떠나고 와이프도 없고 나중에 혼자 남는 아버님을 보면 어느 순간 초라해질까 봐 걱정스러워서 한 말이야 안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솔직히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도 지금 자꾸 들고 그래요 아니 왜 오줌을 왜 딸내미 가서 싸가지고 왜 인사 다닐 진짜 그 제가 그거 들어간 것도 몰라요 술 얼마나 먹었길래요 아니 술은 진짜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았는데 이상하게 멋인 것처럼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다가 얼마 전에 또 이제 회복 불가능이요 술 먹어요 아직도 아버님 술은 이제 끊었어? 끊었는데 이제 맥주 한 잔씩은 조금씩 한 잔씩만 이렇게 가끔 아니 아예 술 끊어 운동만 치고 아니 아니 술 먹지 마 회복하는 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요 아버님이 뭔가 술을 끊고 노력하고 가족들하고 더 가까워지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엄마 마음이 돌아올까 말까 한데 내가 뭐 그전처럼 고주망태가 되도록 술을 안 먹는다 하더라도 조금씩 한 잔 먹는 것도 이 엄마 눈에 눈에 까실 수도 있어 아빠가 이 관계 회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술을 좀 끊어야 돼 근데 그냥 지금 이 상태로 보면 관계 회복하기 어렵다고 나와요 그리고 이동수가 많이 들어와요 근데 아버님 뭔 일 하는지 모르겠는데 직업을 바꾸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니면 문서의 이동으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있는 건지 저게 얼마 전에 저는 사기 당한 거는 진짜 안 당할 거라고 자신을 했었는데 올 초에 7월 달인가 해외 홈쇼핑에 이상하게 어떤 교포라는 여자가 텔레가리에 왔고 그런데 걔가 자기 엄마 고향이 부산이라더라고요 나는 부산 출생이니까 그래서 대화하다가 자기가 나한테 어떤 쇼파를 주면서 어떤 게 좋으냐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거 괜찮겠네 했는데 그 다음날 아 이거 자기 팔아서 마진 이렇게 남겼다 그러더라고요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걸로 해서 홈쇼핑에서 먹고 산다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래? 나도 이제 생각 없이 이제 갈 수 있는 대로 가입을 했는데 처음에는 한 건 한 건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처음에는 돈 벌이가 됐어요? 괜찮더라고요 어? 괜찮네? 그런데 이제 소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도매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이제 막 추가되면서 부품을 넣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아니구나 감당 안 되겠네 그래서 딱 포기하려고 하니까 얘들이 들어온 주문을 끝내라 그래야 된다 그래야 된다 그거 끝내는 게 힘들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5,200을 들어갔거든요 확인 당했어? 네 들어갔는데 떼내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걔들이 처음에는 그걸 주는데 그 마진이 안 쫓겨난 게 다행이네 마누라 알아? 집사람은 모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뭔 일이에요 아버님? 지게차 운전해요 회사에 다니는 지게차 운전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뭐 그거에 대한 처분해야 하는데 돈 못 받아? 네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빚 갚고 나서 이제 죽어도 죽어야 될 건데 그게 또 조금 걱정이 되고 집사람한테 말해놓고 해야 되는지 아니요 말하지 마요 말하면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지금도 사이가 안 좋다고 나오는데 이것까지 얘기하면 더 끊어요 그런 여자한테 연락이 오고 한 것도 결국에는 외롭고 공허하고 또 다정다감하게 얘기하니까 메시지 주고받다 그렇게 당한 거네 좀 아빠들이 그런 아니 근데 아니 아버님은 나이도 많으신데 텔레그램 같은 걸 왜 깔았어? 깔은 게 아니고 깔려있더라고요 핸드폰에 깔려있었는데 그게 왜 깔려있어요? 뭔가 뚱 들어오더라고 그게 제 카톡에 같이 접속이 돼 있었는가 봐요 텔레그램에 내가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하고 텔레그램은 나쁘진 않은 사람들만 하는 거야 저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진짜 그래가지고 대화를 했는데 아 진짜 제가 넘어가는 것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밥솟아 그래가지고 아 이거 아니다 싶었을 때는 내가 좀 그래 내가 수각거리면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똑바로 간단해도 뭐에 시인 것처럼 당한다니까 아 그래가지고 아 내가 딱 실수했구나 내가 이거 먼저 확인을 이거 좀 검색해보고 이걸 해보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딱 했을 때는 늦었지 뭐 네 벌써 내가 자금 투입한 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음 그리고 아이고 또 이제 얼마 전에 그래 또 교통사고까지 나왔지 음 또 그거 하고 나니까 2주 전에 또 허리까지 다쳤지 이러니까 내가 뭐가 잘못됐지 싶어가지고 딸내미도 시집을 안 가고 계속 집에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근데 이거 지금 이 상황을요 말하지 말라고는 했는데 어머니한테 걸리긴 하겠네 그리고 이거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나와 그래서 이제 제가 죽을 때까지는 어찌됐든 빚을 청산을 해놓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가능이나 할란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뭐 대출받아서 한 거예요? 그거 메꾼 게 이제 퇴직금 한 한 2천만 원 있던 거 갖다 주였고 한 3천만 원은 이제 그 카드로 좀 고금리 카드로 했었는데 다행히 좀 그 집 살 때 협조해 줬던 새마을금고에 그 부장이 있었는데 그분 덕분으로 좀 새마을금고에서 다 그걸 맺고 대출을 새마을금고에서 처분을 했죠 그렇게 해서 좀 적어나마 마누라한테 안 걸릴 수는 없다고 나오고 이거 도움 있잖아요 이거 뭐 우편물 안 날라오게 그거는 아니 안 날라올 것 같아 그러니까 잘해봐 근데 아무튼 걸릴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어머님하고 끝까지 살기가 어렵다 사고가 엄청 치셨네 어떡하냐 불쌍해 아버지 그렇다고 너무하단 말도 못하겠고 내가 저질러는 거 그렇죠 그렇죠 딸내미가 있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딸내미가 같이 사니까 벌써 시집갈 나이도 한참 넘었는데 시집갈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 원래 시집갈 마음이 없었는데요 그 집에서 나오고 싶어서라도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가고 싶어요 지금 현재 마음은 그건 뭐냐면 부모 싫어서 나오고 싶대요 그렇게 해서라도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지 인생을 좀 아니 근데 그렇게 했다가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살면 어떡해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산다고 결혼을 해도 그 가정 유지하기가 요즘 많이 힘든데 부모 싫다고 아무나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그게 행복한 삶일까 그러니까 너무 일참적인 생각은 하지마 그래서 그것도 딸도 걱정이고 마흔 넘어야 돼요 마흔 넘어야 돼요 가기는 가겠습니까 그래도 되게 어렵긴 해요 독립을 먼저 할 수도 있고 아무튼 내가 볼 때는 집 떠나고 싶다고 이렇게 나와 내 머리 위로 흐름을 내 발동으로 떨어진다고 우리 장남 아드님 분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지만 이분도 와이프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냥 서먹서먹한 건지 아버님도 이혼 안 하고 산 게 그냥 각 방 쓰고 생활 패턴이 안 맞아서 그렇게 떨어져서 방을 나눠 쓰고 하는 것도 그것도 다 액땜하고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와이프나 아니면 며느리나 자식들 앞에서 부부의 관계가 나쁜 걸 보여주면 안 돼 결국엔 다 흠이야 알았지? 네? 집사람 다 개갖고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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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누라가 잘못해도 괜찮다고 다독여줘야 되는 게 남자지 안 그래? 네 근데 결론은 아버님이 잘못한 거잖아 더 잘해야지 입에도 대지 마시고요 앞으로 어떤 메시지가 오고 뭐를 해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버님한테 그런 공돈을 돈 쉽게 벌어주겠어요 어디에 홀려서 그런 행동하지 말고 갖다 줄 돈도 없잖아 그 빚은 내가 갖고 죽겠어요? 다는 못 갚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튼 뭐 걸리긴 할 것 같아요 어머님만큼 우리 작은 아들은 어떡하지? 얘가 문제겠는데 내가 볼 때는 작은 아들이 얘 뭐 고등학교까지 나왔어요? 네 대학교 갔다가 중퇴했어요 학력이 좀 짧아야 된대 가방 끈이 그래서 얘는 좀 자리 잡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기술 같은 거 자격증이나 이런 거를 따서 뭐 손기술이든 아니면 뭐든 기술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 아이다 라고 하거든 평범한 직장생활 하기는 어렵고 들어가도 오래 버티지를 못하고 가방 끈도 짧아야 되고 그래서 뭐 지금 나이가 어리니까 이것저것 해보라고 하다가 하면서도 그래도 자격증 공부는 조금 해보라고 조언을 해주시는 게 계속 저도 이제 다른 기술 말고 장비라든지 그런 걸 다 해놨는데 제가 좀 작은 아들한테 좀 보기 강한 게 어렸을 때 연예인이 키울 거라고 막 어렸을 때 사진 콘테스트 같은 데 보내서 상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거는 막내 아들의 의견이였어? 제가 했죠 제가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공부를 하고 머릿속에 들은 게 있어야 된다 하면서 그래서 그쪽으로 진출을 안 시켰어요 그냥 막 어렸을 때 막 상 타고 막 이랬는데 그쪽 저런 데서 메시지 오고 그랬거든요 어디고 얘는 공부 쪽이라고 하나 하고 막 그래 차라리 그때 키웠으면 되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애를 그래서 제가 못 키운 것 같고 공부를 못 시킨 것 같고 뭐 거리가 좀 죄책감이 많이 들어요 얘는 공부 쪽이랑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 자격증이 따라가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애가 생각하는데도 행동을 아직은 어리잖아 스물여섯밖에 안 됐는데 행동을 아직 못 하니까 그냥 뭐 기다려줘야지 뭐 어떡해 요즘 애들이 뭐 부모가 말한다고 들어요 말은 해주고 있으니까 지켜봐 봐요 근데 뭐 나이가 어리기도 하지만 책임질 자식이 있거나 가정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뭐 고생도 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하는 것도 다 어렸을 때 해보지 나이 먹고 하겠어? 그러니까 모든 안 좋은 경험이나 실패 경험도 일찍 하는 게 낫다고 그냥 내버려 둬 나이가 먹고 가정을 뿌리고 자기가 자식을 낳아보면 아 그래도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얘기해줬구나 이런 거라 깨닫겠지 지금 얘기해봤자 뭐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한계로 듣고 한계로 흘리고 생각이 없는 애도 아니고 알면서도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님 건강은 두 분 다 괜찮으시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 저는 그게 걱정이긴 하네요 돈 좀 열심히 벌어야지 제가 산으로서 맨날 뭐랄까 이전 회사에 직장이 있을 때부터 차라리 전에는 대기업에 가장 지내서 정년퇴직하고 이렇게 내가 기술 쪽으로 지게차 자격증이 있어서 지게차 하나도로 빠져서 일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주식을 사실은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하는 것만은 안 돼요 하지마요 저는 막 그래서 맨날 머릿속에 나는 재수없어 솔직히 아버님 돈 못 벌었던 거 아니에요? 아버님 나는 재수없어 재수없어 그게 그게 내 머릿속에 자꾸 세뇌가 되어버린 그게 그래서 안 되는가 그래서 내가 진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 솔직히 막 이렇게 저렇게 상담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나 혼자서 막 투자에 운이 따라주는 편이 아니에요 아버님은 남들은 뭐 어디 투자해서 돈 얼만큼 벌었다 이러니까 관심도 가고 하는 건데 그것도 운이 맞아야 하는 거지 근데 아버님은 그런 운 자체가 그렇게 많이 따르는 편은 아니야 어? 저 뭐야 아버님들 제사 지내요? 몇 째요? 조상의 덕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왜?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외동으로 나셨어요 외동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외동이고 고모님들은 몇 분 계시고 할아버지가 처가 본처 후처 이렇게 있었거든요 본처 쪽으로는 외동인데 외동이었고 친고모가 한 사람 있고 둘째 할머니 둘째 할머니는 남자가 세 사람 있고 고모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버지 할아버지가 마누라가 둘이었다는 거잖아 거기에서 그러면은 본처의 자식이 아버지라는 거잖아 아버지도 본처가 있었는데 본처에 남자 둘이 있었어요 남자 둘이 우리 제일 큰 형님이죠 제일 큰 형님 두 분 그분이 이제 그 그 그 그 그 본처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제 말하자면 할머니잖아 저한테는 이복 형제 형님의 어머니죠 우리가 흔히 부르면 큰어머니라 할머니 그분이 좀 행실이 되게 안 좋았나 봐요 할아버지 할머니인가 할머니한테 엄청 안 좋겠고 막 구박하고 그랬나 봐요 아버지 계실 때는 잘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학교 교사였거든요 학교 교사 하셨는데 학교 출근하고 나시면 어머니한테 그렇게 구박을 하셨나 봐요 할머니한테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버지는 도저히 못 믿어서 한 번은 이제 학교 관청하다가 뒷골목 뒷담 우리집이 길 밑으로 앉아있었으니까 그것을 들었대요 그걸 듣고 나서는 그렇게 싸우는 걸 막 할머니 구박하는 걸 듣고 나서는 너하고 못 산다 하고 아버지가 너무 정직한 생활을 하신 못 산다 해가지고 헤어졌나 봐요 이혼을 하시고 그러고 어머니를 만나셨는데 어머니는 여덟 남매를 낳으셨죠 아홉 남매 아홉 남매 그래서 이제 육남 산녀가 육남 산녀를 낳으셨는데 저는 여덟째 여덟째 아홉 남매 아홉 남매 아홉 남매 아홉 남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교편을 잡고 계실 손에서도 자식들한테는 이 너무 이 진짜 부조리라는 거 그런 거를 아버지가 안 하셨거든요 자식들한테 진짜 소홀하게 온 데다 아버지는 그 명성을 엄청나게 축축을 하시는데 자기가 나 이렇게 한다 하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생활이 어떤 명성 그 자체가 명성이 날려지는 그런 그런데 자식들이 잘 된 사람이 하나도 하는 얘기예요 자식의 조상의 덕도 없어요 뭔가 내가 운이 안 좋아도 조상의 그런 덕이나 이런 걸로 또 잘 풀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님은 그래서 뭔가 그런데 뭘 풀으라는 말도 못하겠고 뭐 그냥 열심히 살아서 뭐 핏 갖고 내가 뭐 행동으로 그 운을 바꾸는 거 말고는 없지 지금 현재는 안 그래? 그런데 다만 나의 이런 고생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운이 따라주지 않는 그런 것들이 내 자식들한테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아버님 때에서라도 해서 조상을 잘 닦으시고 뭐 하다못해 성묘를 한 번 더 가던 뭐를 하던 재를 똑바로 지내던 난중에 여유가 있으면은 그렇게 한 번 천도를 싹 해드리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난중에는 모를까 내 배에서 끊으라고 조상의 덕이 없는 것도 아시겠죠? 그런데 그거를 큰 형님이 제일 큰 형님이 받아야 되는데 그 죄 같은 거를 저희 집에서 아버지가 제사를 다 지냈거든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 막 제사를 다 하고 어머니는 다 했어요 그런데 제일 큰 형님이 받아야 되는데 제일 큰 형님이 서울에 계시면서 저희들은 시골에 있었으니까 서울에 계시면서 본처가 조카를 돌아가셨어 또 후처를 얻었는데 그 후처가 교인이야 그 후처가 교인이었어 조상이 복잡하니까 머리 풀어 산발이구나 그러니까 둘째 형님이 우리 집 재산 얼마 안 되지만 다 받아가지고 10일 남부 중에 그 재산 다음은 그래도 시골에 있는 땅 논 다 받아가지고 제사를 받고 지냈었는데 그 큰 형수 영양으로 인해서 작은 형수도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서 막 그 둘째 형님이 자기가 재산 받으려고 아버지 계시는데 아버지 혼자 어머니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아버님은 그럼 위로 남자 형제가 몇이나 있어요 아버지 아니 본인 본인 내 위로는 지금 살아가신 형님은 제 바로 형님 한 분만 계세요 두 분 내 바로 위에 형 두 분 돌아가셨고 이복 형님 두 분 다 돌아가셨고 그럼 지금 재산 누가 지내요? 재산 그러니까 둘째 형님 형수가 지금 시골에서 지내는데 맨날 한솔이가 교회식으로 해? 네 자기 교회 다니니까 그러니까 교회식으로? 아니에요 재산을 우리가 우리가 참석 내가 참석을 하니까 안 지내려고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들 정조 할아버지까지는 묘사를 올렸어요 그것 때문에 올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도 안 지내려고 이거 그냥 합치자 하고 어머니하고 제사도 안 지내려고 합치자 하고 이제 추석으로는 추석은 그만 안 지냈으면 좋겠다 하고 저 사내가 산소에 가서 지내자 하고 그래요 지금 맨날 하는 하소연이 그래서 정서 아직 그거는 아직 안 돼요 얘기는 하는데 맨날 한솔이 그래요 그렇게 시끄러우면 귀신들이 와서 치사하고 들어서 먹지도 않아 그러니까 재수가 없는겨 도상도 복잡할 뿐더러 그리고 귀신들도 시샘이 있다고 이게 본처도 후마노라든 할머니들도 다 잘 모시고 해야 되는데 이게 누구는 챙겨주고 누구는 안 챙겨주고 이러면 또 다른 귀신 해방을 놓고 한다고 그래서 이게 귀신 정리부터가 우선인 것 같아 그러면 저기 그 뭐야 그 쉽게 해서 이보 형님의 어머니 그런 것들도 그분은 그분은 또 다른 데로 시집을 가가지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갔어도 이게 원 그것 때문에 제가 볼 땐 그거 정리를 아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 제사도 우리가 지내줘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라는 게 아니고 난중하게 깨끗하게 천도를 잘 지내 그러니까 한 대 다 조상을 한 번에 다 해서 천도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야 나 때까지는 고생했다 하더라도 내 밑으로는 뭔가 조상의 덕이라도 있던 차라리 안 도와줄 거면 방해라도 안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안 그래? 근데 아버님 솔직히 이렇게 뭐 사기당한 거 5천만 원 말고 딸내미 방에서 오줌 싼 거 말고 솔직히 아버님도 일은 열심히 하고 살았잖아 이날 평생 안 그래? 아버님이 여태까지 하고 산 게 뭐 있어 아버님도 불쌍하다는 얘기여 지금 일 저질러 놓은 건 있지만 어? 아쉬웠어? 와이프한테 잘하고 아버님 어찌 됐든 내가 아버님 좀 편들어주고 싶어도 아버님 저 죄가 있기 때문에 더 노력하셔야겠네 마누라한테 진짜 잘해요 마음이 많이 돌아선 것 같아요 알았지? 네 독거농인되면 안 되잖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